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유모, 이모영 유모 제도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없이 나는 유모를 두었다. 아내한테 쪼들리는 것도 쪼들리는 것이려니와 첫째, 나 자신이 아이한테 복겨서 못 살 지경이었다. 어떤 편이냐면 아내는 사대사상의 소유자였다. 아내 자신은 자기는 그렇게 크게 취급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되게 크게 버려놔서 자기가 사대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푸푸하지만은 입덧이 났을 때부터 벌써 산파 걱정을 하는 것이라든가 아직 피가 엉기지도 않았을 때건만 아이가 논다고 수선을 피우는 것이라든가 당신 친구 부인의 혹 산파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아침마다 한마디씩 주장질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나의 어린 탓으로 돌리면 못 돌릴 것도 없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사대주의자라는 것만은 면할 도리가 없었다. 물론 나의 어린 탓도 있기는 했다. 그런데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서도 군더더기 식구가 꿀벌처럼 엉겨들어서 버젓한 외딸이면서도 아기자기한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라난 아내였고 나 자신이 또한 이렇다는 이유는 없으면서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눈을 못 맞추고 십여 년을 제멋대로 굴러다닌 사람이라 아내라기보다는 친구의 누이에게 대하는 것 같은 애정으로 아내에게 대해온 관계로 아내는 나를 어려워하는 대신 응석을 한다. 그러한 아내인지라 유모 걱정을 하는 것은 예사로 들어왔다. 그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번연히 제 다리 찼고 아내의 배가 빵그랗게 일어난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도 산파 때문에 재수를 하는 아내를 그저 픽픽 웃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온 방안을 매대기를 치면서 복통을 호소할 때서야 부랴부랴 산파 주선을 하다가 뒤눋고 말았다. 그래서 생전해보지도 못한 해산 시중을 식모하고 칠은 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젖이 안 난다고 울상을 해도 나는 들을 때 뿐이지 밖에만 나가면 잊어버리곤 했다. 글쎄 어쩌자고 나만 복귀게 한대요? 당신은 아침에 휙 나가면 밤에나 들어오시니까 아주 이건... 아내는 참다 못해서 짤꼼했다. 글쎄 여보 유모를 어디서 파는 줄 아우? 어떻게 갑작스레 입에 맞는 떡을 구하우? 박순영이가 아이 낳을 줄 알고 저통을 메고 다닌답디까? 이렇게 웃음의 소리를 하면 아내는 냄비 속에 콩알처럼 튀다가도 아우 정말 당신같이 마음이 편해서야 하고 마지못해 웃어버리고 만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또 이럭저럭 며칠이 된다. 그러다 그러는 동안에 정말 아내의 저통은 들어붓고 말았다. 젖먹이는 젖꼭지를 빨다가도 신산찮으면 바르르 떨고 재수를 한다. 더욱이 그날 밤은 양육꼭지를 물려도 괴병만 피운다. 아내는 어르다 젖꼭지로 달래다. 추석이다 별짓을 다 해도 바늘방 속에 앉은 아이처럼 잡는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참았던 분이 복받치는지 젖먹이를 내게다 집어던지듯 내안긴다. 당신 자식이니? 당신이 맡으시구려. 왜 내 자식인가? 그럼 뭐야요? 당신이 늘 그러잖아수? 머스맬 낳으면 당신 거고 계집애를 낳으면 내 거라고. 그 말 끝에는 픽우술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기대는 어그러졌다. 아내는 팩 돌아앉아서 홀짝홀짝 울더니 무슨 큰 불행이나 되는 것처럼 점점 울음소리가 높아진다. 아무리 남자라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못 본 채 한대요? 아내는 이런 넋두리까지 하며 맘 놓고 운다. 인정 그만큼 해도 그려. 어디 좀 알아봅시다. 다 그만둬요. 그까지 자식 죽거나 말거나. 그날 밤은 둘이 다 뜬 눈으로 세웠다. 투썩이면 챙알챙알 하다가도 심통이 나면 자지러진다. 나는 홍고니 잠이 들었다가 깨고 깨고 했다. 고놈의 것 그냥. 참다 못해서 중얼거리니까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모 구하긴 싫은 사람이 애 우는 소리는 왜 싫다시우? 하고 기어이 한술 뜬다. 사실 한두 번 내 동쟁이 쳐서 죽지만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화풀이를 하고 싶을 만큼 아이는 보채였다. 이럴 즈음이라 유모가 있다는 말을 듣자 나는 귀가 번했다. 그날 밤부터 오기로 작정이 된 뒤에야 외손녀 보러 온다고 삼칠일이 나자마자 뛰어올라온 장모가 궁합을 봐야 하느니 손이 있는 날 여편내를 드릴 수야 있겠느냐니 하고 푸념을 하는 것도 못 들은 채 했다. 아내도 중학은 마친 터라 궁합을 본다고 서들진 않았으나 유모의 젖을 분석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꽤 까다로운 주문을 한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따질 겨루이 없을 만큼 나는 며칠 내 아이한테 달달 복귀여서 잠을 못 잤다. 뭘 그렇게 따지우? 그 사람도 사람일게니까 사람 젖이 나겠지. 사람 젖꼭지에서 동물 젖이야 나겠소? 하지만 그 집 혈통도 안 보고 어떻게 젖을 얻어먹인대요? 무슨 병이 있는지 누가 안다우? 글쎄 괜찮대도 그러거든. 소개하는 사람도 점잖은이고 K의 어린 것도 이 사람 젖으로 살아났다는데. 이렇게 꾸며대기도 했다. 실상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야말로 만들어 파는 물건도 아닌 유모를 또 어디 가서 얻어올 길이 망연했다. 그래서 끝끝내 뻑뻑 우겨대는 것을 젖도 없는 것이 애는 뭐하러 낳은 게야? 하고 서슬이 펄에서 윽박질러놓고 그래도 나와서는 유모를 소개해준 같이 잡지일을 보는 S를 도련동으로 찾아갔다. 우리는 문학 잡지 발관에 관한 의논을 한 후에 온뜻을 이야기했다. S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글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S도 자기 부인이 소개한 것이라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있더니 자기 아내도 유모의 근본에 대해서는 백지라고 한다. 자네가 하도 엘스기에 집사람더러 좀 수소문을 해보라고 했더니 저 집에 있는 식모가 소개를 해서 지금 그 사람을 말하더라네. 저 집에 갔다 오면 웬만한 것이 알겠지만은 혈통이 어떤지 병이 있는지 그것까지야 알 수 있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었다. 그래서 모자를 들고 일어서려니까 S는 기를 쓰고 붙들었다. 아니야. 어떻게 되었든 유모는 데려다 놓고 봐야겠지 않나? 글쎄 안 깨나. 유모 집도 화동이라니까 화동 써 개동이야. 뭐 찾아가겠는가? 그러고 지금 저 집에 가서 식모한테 물어보고 오겠다니까 그동안에 우리 이야기나 좀 허세. 뭘 일부러 가시기까지야. 바로 여긴데 뭘. 볼 일이 없어도 하루에 몇 번씩 가는걸. S 부인의 보고도 우리의 예측대로였다. 고향은 밀양이라는 것과 남의 소작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해가다가 삼남수지의 눈이 개천이 되어버려서 서울로 올라왔다. 나이는 30이나 시골 사람 요량에서는 만원인데다가 아들 하나 있던 것을 물에 띄우고 젖먹이가 하나 있었으나 그것마저 잃어버렸다. 이것이 S 부인의 보고였다. S와 저녁을 같이하고 집에 돌아온 때는 유모도 벌써 와있었다. 언뜻 보고 그만하면 싶었다. 나이가 좀 앳대어 보이긴 했으나 기골이 장대한 것이 얼굴도 투덕투덕했다. 얼굴에 화기가 안 도는 것은 고생이 찌들어 그런 것이라 했다. 깐깐스러운 장모의 눈에도 거슬려 보이지는 않았던지. 아휴, 사람도 겉실겉실한 게 괜찮구먼서도 아이가 죽었다니 깨름직하자는가? 장모님 마음에 든 것을 보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가 봅니다. 그러고 어린 것이 죽었다는 것도 홍역을 하다가 죽었다니까 뭐 깨름직할 게 있어요? 이런 말은 못할 소리지만 난리 나이가 없는 편이 되려났죠. 그래도 그 학스러운 장모는 점장을 찾아가서 궁합이며 손이며 다 물어보고야 결말을 지었다. 어떡할까요? 유모 말은 제 집도 그리 멀지 않고 하니 하루에 세네 번씩 집에서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튿날 아침, 자리에 누운 채 아침 담배를 피우고 있으려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이런 의논을 한다. 대관절 월급은 정했어? 15원 달라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15원 떼내고야 우린 뭘 먹고 사로? 허지만 내라면 내 집 별 수가 있소? 봄엔 그렇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도 여간 내기가 아닙디다. 뭐 어디선 식무 월급이 얼마고 어디선 유모 월급이 얼만데 하며 주워 섬기는데 아주 문서가 화납디다요. 어쨌든 월급도 작정이 되었다. 물론 제 집에서 다닌다는데도 이의가 없었다. 아니, 그것은 되레 이쪽에서 청할 일이었다. 아내도 참 젖은 되는 터요. 집에다 둔다면 아무리 안 먹는데도 7, 8원은 먹을 거고 방 하나는 따로 치워주어야 할 거고 보태줄 것은 없더라도 주제가 사나우면 그것도 못 본 채 할 수 없을 것이고 보니 하루에 3, 4번씩 제 시간만 맞춰준다면 더 생각할 나이도 없었다. 나이 젊은 것도 꾸지지한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야 좋겠지 않소? 15원을 준대도 우리야 15원밖에 안 되는 폭인데 집에 둔다면 워너치만 먹겠소? 그야 그렇지요. 그럼 됐지 뭘 그러오. 죽그릇에 넘어지는 셈치고 생색이나 내구려. 허구 그뿐인가 또? 젊은 유모한테 애 잃을까 봐 맘 캥기지도 않을 거고. 아이고, 겁날 거 없어요. 잘도 없을걸? 고심하던 유모 사건에 단락을 짓자 우리 부부는 이런 웃음의 소리까지 했다. 유모는 아내의 눈에 아주 쏙 든 모양이었다. 아내뿐만 아니라 그 꽤 까탈스럽고 그악스러운 장모가 이러니 저러니 말이 없다. 생김새도 그렇지만은 아주 사람이 털스러운 게 웃음의 소리도 곧잘 하대나 그려. 하고 장모가 회사에서 돌아온 나를 붙들고 유모를 축혀 세울라 치면 아내는 제가 칭찬이나 받는 듯이 맞짱굴 친다. 참 그래요. 아까도 와서 시골서 살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도 구수하기에 잘합디다. 그래, 어디 불쌍해 듣겠더냐. 이것은 장모의 말이었다. 모녀가 주거니 받거니 유모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그러면서도 어떤 편이냐면 변덕스러운 장모여 사대주의자인 아내의 일이라 언제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고 그런 걱정까지 했다. 젖도 유아에게 맞는 모양이었다. 먹지를 못해서 비영비영하던 것이 며칠 새로 두 뺨에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랐다. 울음소리도 훨씬 영악스러워졌다. 달소스나 되더니 이제는 정말 사람 같았다. 윤기도 없이 원숭이 볼깃짝처럼 새빨갛던 얼굴도 점점 붉은 빛이 가시고 제 살빛이 돌아온다. 모자라서 찢어놓은 것처럼 빡빡해 보이던 눈꺼풀도 여유가 생기고 눈아래도 제법 광채가 났다. 아이고, 아빠가 왔네. 성순아, 아빠 보고 과자 좀 주 해볼래? 나는 장모가 어르는 것만 우드커니 굽어보고 섰었다. 성순이는 영굴지 못한 동작업만 잽싸게 굴리고 있다. 이것이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이 생전 처음 나의 머리에 떠올랐다. 저것이 나의 피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결코 기쁘지 않은 감정은 아니었다. 적어도 불쾌한 일은 아니었다. 그 감정은 내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기쁜 것도 같았다. 형언은 할 수 없으나 푸근한 것도 같았다. 아내가 있으면서도 어딘지 한 귀통이가 빈 것 같더니 손발을 바둥거리고 있는 어린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그 비었던 구석이 채워진 것처럼 든직도 했다. 하여튼 그것은 야릇한 감정이었다. 묵처럼 는실눈실하던 살이 굳어지고 윤이 나고 붉은 귀가 거치어 제법 사람 형태를 쓰자 그 야릇한 감정은 차츰차츰 구체화해가고 여물어갔다. 암만 해도 그 감정은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것은 확실히 어버이의 애정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나의 자식, 딸년에 관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모에게도 머리를 쓰게 된 것이었다. 나는 뒤늦게 유모에 피검사도 했다. 젖을 분석도 해보았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체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을 때 한숨이 휘내시어졌다. 오늘은 잘 먹습니까? 딸년에게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이런 주책없는 인사를 했다가 아내한테 핀잔을 맞기도 했다. 왜, 걔가 언젠 젖을 안 먹었수? 어떤 날 나는 본정에 갔다가 장난감 가게 앞에 섰었다. 비행기니 기차니 목만이 하는 것을 이것저것 구경하다 말고 그것이 언제나 저런 목마를 타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며 셀룰로이드로 만든 손잡이를 한 개 사들고 돌아왔다. 성순아, 이것 봐라. 이것 봐. 마침 방 안에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딸년을 어르고 있으려니까 앞치마 폭에다 손에 물기를 닦으며 아내가 들어왔다. 여보, 그것도 인간이라고? 이렇게 안팡지게 쥐고 있구려? 아내는 갑자기 내가 어린 것한테 말하는 것이 우스었던지 이제 당신도 철이 나시나 보구려? 하고 웃는다. 그러나 딸년에게 대한 나의 관심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관심은 나도 모르게 돌을 넘어서 잔소리로 변했다.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느니 베개를 삐뚤게 받쳐주어서 머리가 한쪽으로 일그러지겠다느니 어른들이 아이 머리맡에 앉아서 아이가 눈을 치뜨게 되느니 나의 참견할 영역이 아닌데까지 아는 채를 하자. 아내는 말끝마다 톡톡 쏘아붙였다. 물론 수다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번연히 내 말이 옳건만도 되레 나를 윽박지르는 때도 있는 것 같았다. 글쎄, 당신더러 그런 일 참견하시랬어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이거는 오줌통 받는 데까지 참견이구려? 아이고, 이건 소리만 삑삑 지를 줄 알았지. 자기 잘못한 생각은 도무지 않나? 아우, 제발 그러지 좀 말아요. 우리끼리야 괜찮지만 유모가 듣는다면 고깝게 생각하지 않겠수? 자기는 올 때마다 기저귀까지 빨아주고 온 정성을 걔한테 다 바치는데 그런 소리 듣는다면 오죽 섭섭다고 하겠수. 생각하면 그도 그럴듯한 일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유아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웬일인지 여자들 손에만 아이가 맡겨지는데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아내에게서 아이에 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이외에 절대 간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명령을 받고 말았다. 집에서는 요새 일거리가 없어서 야단이에요. 어떻게 수소문해 보셔서 일자리 한 군데 마련해 주십시오. 자기 집 이야기는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다고 아내가 늘 이상하게 생각해오던 눈치더니 하루는 유모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더니 어디 하나 쳐내주시구려 하고 말을 시키라고 그러는 짓 안 했다. 원래 사람을 어디 쳐낼 만한 주제도 못 떼었지만 지게꾼을 소개할 만한 자리가 없으리라는 것을 아내 자신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아 필시 면치래로 한 말이겠거니 싶어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런 터라 나는 그날로 잊어버리고 말았다. 유모도 그 후에는 다시 말이 없었다. 그런지 며칠 지난 어떤 날 나는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는 순학술 잡지를 편집해오던 논단을 갑자기 대중 잡지로 고쳐보자는 의견이 돈 것이었다. 나는 물론 반대였다. 그러나 논단의 경영자인 케이가 그것을 고집하는 이상 중뿔나게 나만이 나설 것도 없고 또 그런데야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굽보고 떡이나 얻어먹는다고 반대당인 S와 함께 애꿎은 선술집만 뒤진 것이었다. 그 노릇이야 어떻게 하겠나? 월급 40원도 좋지만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물론 논단 역시 합법 출판물인 터고 그것을 가능함으로 해서 그의 양심이 자위를 받아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급한 독자의 취미에 영합시키기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잡지를 편집한다는 것은 그의 양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것은 계급적 양심이라 할 것까지도 못되는 아주 평범한 도의심의 발작이었다. S의 심경에 나도 물론 동감이었다. 그리고 응당 그의 태도를 같이 한다는 약속을 해야만 옳을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말을 못했다. 동의를 표하고 태도를 작정하려고 한 그 순간 나의 머리에는 어린 것의 토실토실한 뺨이 떠올랐다. 술 덤벙 물덤벙 살아오던 나에게 처자라는 두 글자가 뚜렷이 재인식되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편으로 해석하거나 내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두드러지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곤 하면서도 계급적으로 보아 추후 만큼도 대중에게 기여함이 없는 아니 되레 악영향을 주는 대중 취미 잡지에 이름을 내걸기가 괴롭다고 처자를 거리에 내동댕이 치는 것도 괴로웠지만은 그렇다고 처자의 얽매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꾸벅꾸벅 돈 40원에 얽매인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도리도 없었다. 입으로는 어쩌니 저쩌니 야불야불 짓거리면서도 몇 해 배운 아라비아 숫자의 덕택으로 타산에는 빠른 아내다. 양심과 기금과를 바꿀 아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더없이 우울했다. 내가 늦게 들어올 때는 의뢰껏 그랬지만 아내의 심기는 또 좋지 못했다. 그래도 전에는 일찍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무언중에 그러면서도 범할 수 없는 법률처럼 되어 있는 가정생활인지라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늦었다더라도 떳떳하게 배심을 부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았지만 문 좀 닫고 들어오셔요! 하고 툭 쏘아붙이는데도 귀 거슬리게 들을 여유도 없었을 만큼 나는 내 생각에만 골몰했었다. 요샌 웬일인지 유모가 발이 떠요. 아주 안 볼 사람처럼 쌀쌀하게 굴더니 아내는 이렇게 말을 붙인다.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고 전 나는 품도 전만 못하던데 어디 다른데 또 젖을 빨리러 다니는 거 아닐까? 아마 모녀가 앉아서 이때껏 주고받은 모양이었다. 그래도 나는 탄하지 않았다. 얼굴 생김으로만 한데도 그네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야비하게 그런 짓을 할 것 같진 않았지만 머리가 어스터나요. 이러고 저럽고 참견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쓰다 달다 말도 없이 그대로 건너방으로 건너가서 쓰러졌다. 취미 잡지 문제는 며칠을 두고 계속이 됐다. 사장되는 사람은 실상 문화사업을 위한다는 이보다 그렇게 상서롭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라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터고 잡지를 발간하고 수지도 막고 한다면 더 볼 나위 없을 것이었다. 같이 일 보는 사람들의 공기도 반수 이상이 그쪽으로 길어진 것 같다. 다만 S만이 사이를 표하고 있을 뿐이다. 그만둬. 탈을 쓰고 참아봐.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몰두했다. 이렇게 머릿속이 어스터난 동안에도 아내는 몇 번이나 나의 귓전을 울렸다. 갑자기 전보를 받고 내려가면서 장모되는 이도 유모를 갈아내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은 이것도 역시 아내의 사대주의에서 나온 의논일게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렸다.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 늦더위도 가시고 바람도 제법 산들산들해졌다. 마침 그날은 아침결에 소나기가 한 줄기 지나가고는 여우별처럼 햇살이 퍼졌다. 나는 며칠 내로 무겁던 몸이 가뿐해져서 사로 나가서 급한 시간을 다투는 것만 대강대강 정리를 해놓고 SKM 이렇게 작당을 해서 몰려나오다가 아내와 딱 마주쳤다. 웬일이요? 한 손 접는데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모가 안 와요. 유모도 사람이니 혹 그럴 때도 있지 않겠소? 난 또 무슨 큰일이나 났다고. 글쎄 그러시지 말고 좀 가보셔요. 암만 해도 딴 데 또 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길게 이야기해야 아내의 고집을 꺾자면 왁자지껄 해지겠지만 그럼하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절에 가서 놀다가 다 저녁때가 되어 들어갔다. 아내가 아는 채를 하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유모 왔습니까? 나는 젖 먹이 머리맡에 놓인 양유통을 보았다. 그럼 온종일 안 왔나 보구려? 다 저녁때 돼서야 다녀갔어요. 대꾸하기도 싫다는 말시다. 왜? 무슨 일이 있답디까? 남편이 아파서 못 왔다고 그러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아프기로써니 엎드러지면 코 닿을 때니 잠깐 다녀감직한 오르시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잖아도 성이 머리끝까지 난 아내를 복도다 줄 때도 아니다. 나는 또 한 번 참았다. 여덟시가 지나서 유모가 왔다. 그래 바깥 어른이 변찬다더니 좀 어떠시오? 하고 물으려니까 유모는 잠깐 머뭇거리는 눈치더니 이제 괜찮아요. 하고 다소곳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어디가 어때서 그렇디까? 몸살이죠 뭐. 몸살? 몸살이라면 남의 아이를 맡은 사람이니 잠깐 다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어려 말고 바른대로 얘기를 하구려. 우리 친구의 영한 의사도 있고 하니 좀 가서 보이기라도 하게. 아니에요. 몸살인데요 뭐. 유모는 몸살만 자꾸 내세우더니만 자기도 난처하던지. 화병이야요. 버리는 없죠. 양식은 떨어지죠. 성미는 급하죠. 아니 단 두 식구라면서요. 그것까지면 그럭저럭 조석은 끓여먹지 않겠소? 아휴, 그야 뭐 10원 가지고 못되고 못되고 하면 어렵겠지만 살림이란 게 한도가 있는 게요? 아내는 무슨 단서나 얻은 듯이 이렇게 꼬집어 말을 한다. 아휴, 참. 생각해 보셔요. 말이 10원이라지. 거기서 3원씩 집세 떼지요? 쌀값이지요. 나무값이죠. 옷에 입어야 살죠. 약값도 내야죠. 아니 그럼 월급을 올려달란 말이요? 아내는 인정머리 없이 말문을 콕 막는다. 유모는 펄쩍 뛰듯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하고는 젖을 먹이고 일어섰다. 내일은 일찌감치 오죠. 아내는 내다보지도 않았다. 그 후로도 아내는 날마다 앉으면 유모 말을 했다. 처음에는 귀담아댓지도 않았지만은 하도 여러 번 듣고 나니 사실 요새는 유모가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이도 보였다. 어린 것도 전에는 제 어미 젖꼭지를 물고는 챙알대다가도 유모가 저통을 들이대면 끽소리 없이 벌컥벌컥 들이켜던 것이 며칠 내로는 몹시 시답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떤 때는 심풍수려운 젖꼭지를 문체 잡는 소리를 하고 앙타를 하는 때도 있었다. 아무래도 딴 데다 젖을 데이는 게야요. 그렇게 흔턴 젖이 요새 갑자기 그렇게 말라붙을 리가 있어요?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다. 그제야 나도 생각이었다. 혹 끼니 때 와서 밥 먹는 것을 보면 거량이라기보다도 허겁지겁 퍼넣는다. 그것은 맛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먹는 것 같았다. 먹던 밥을 주어도 김치국물을 들이부어 무말랭이를 넣고 썩썩 비벼서는 아귀같이 퍼넣는다. 그것으로 보아 식량을 못 채운다는 것은 짐작되었다. 물론 15원에 3원 집세를 떼고 장정 두 식구가 먹는데 여유가 있을 턱이야 없다지만은 그렇게까지 식량이 못 된다는 것은 그의 좌취시대를 요량해보건대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약질이라 약첩이나 다리게 된다면 돈 10원 가지고 풍성할 게 어디 있으랴 이렇게 돌려 생각도 해보았다. 그리고 또 모체가 그렇게 부실하게 먹는다면 젖이 안 나는 것도 의당하리라 생각하자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다 싶었다. 그러나 내게는 더 여유가 없었다. 아니 여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도 15원씩을 떼내고는 담배 한 값 맘 놓고 사피우질 못하는 터다. 여기저기 1, 2원씩 어떤 때는 3, 40전씩 거미줄 얽히듯 빚을 저우는 터였다. 그렇다고 아내의 말대로 유물을 갈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유물을 도와준다는 동기에서 유물을 둔 것도 아니오 아기라는 의식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 먹이자고 남의 귀한 젖 아니 그것은 피였다. 돈 주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떳떳스러운 일이 못 될 것이었다. 더욱이 병든 남편을 안고 양식거리가 없어서 우리의 눈을 속여 다른 아이에게 젖을 빨리러 다닌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만을 나무랄 용기는 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 되레 악착한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어떤 날 동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아이고 또 인도주의자가 하나 더 생겼네 하는 조롱을 받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쩐지 내 자식만을 위해서 지금의 그들 부부에게는 유일한 생명선인 젖꼭지를 봉쇄할 용기는 안 났다. 그것은 동료들의 말마따나 인도주의도 아니었다. 로맨티즘도 아니었다. 논단사의 동료는 달포가 되도록 찾을 줄 몰랐다. 따라서 나의 우울도 게이질 못했다. 그날도 나는 에세의 집에서 두 친구와 따로이 재단을 세워서 좀 더 떳떳이 낯을 들고 해나갈 수 있을 만한 잡지를 발간키로 의논을 하고 S가 다소 희망도 없지 않은 외삼촌인 PC에게 교섭을 하기로 하고 9시에 헤어졌다. 나는 거기서 다시 팔판동 M에게 간단한 보고와 부탁을 겸해서 하고 M도 출동을 시키었다. M의 집을 나온 때는 10시가 훨씬 지났었다. 팔판동에서 내려오자면 화동으로 빠지는 좁다란 골목 모퉁이에 담배 꼬바리 속 같은 구멍가게가 있었다. 그 구멍가게에서 지게꾼 하나가 어린 것에게 무엇인지 사주고 있다. 물론 이 평범한 장면이 나의 눈을 끈 것은 아니었다. 무심코 내려오는데 나의 눈에 비쳤을 따름이다. 그러나 나는 내려오다 말고 발이 딱 붙어버렸다. 바로 지게꾼 옆에는 아이를 해서 들쳐 업은 젊은 부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부인은 희미한 불빛에서 남아 유모인 것이 분명했다. 그가 유모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옆에 선 지게꾼이 그의 남편일 것도 분명할 것이고 또 그 지게꾼의 팔에 매달린 아이와 등에 업힌 어린 점먹이가 지게꾼과 유모와의 사이에서 난 어린 것들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사 유모 자신의 어린 것은 아니다 치더라도 유모가 등에다 걸머지고 다닐째야 유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동정을 살피었다. 지게꾼은 손을 잡은 어린 것에게 무엇인지를 사주는 모양이다. 어린 것은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는지 신이 나서 손가락질을 한다. 지게꾼은 한참이나 서서 아이에게 시달리더니 지게를 벗어져치고 구멍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유모가 넌지시 넘겨다보고 무엇이라 하는지 말을 하는 모양이다. 내게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이나 하나 사들리지 않고 뭘 이것저것 만지고 있수 상상컨대 이런 종류의 말을 하는 것도 같았다. 그들은 얼마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도로 지게를 지고 개천을 건너선다. 유모의 손에는 배추 한당과 무엇인진 모르겠으나 큼지막한 신문봉지가 들려있다. 콩나물인가도 쉽다. 나는 생각없이 그들의 뒤를 밟아 한참이나 따라갔다. 따라가다가 정신이 도운 때는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졌다.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도 알고 싶었다. 그들은 천변을 끼고 자꾸 올라갔다. 저희들끼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래서니 아준이하는 말 대문이 가끔 흐를 뿐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할 도리가 없었다. 삼청동 막바지에서 그들은 비타를 타고 산깃을 그로 올라간다. 나는 허리끈을 잡힌 사람처럼 무한정 따라갔다. 산등성에 올라서니 거기는 난가개처럼 거적과 양철 조각만으로 지은 집이 사오십째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말로만 듣던 빈민굴이 여기던가 했다. 그것은 할 일 없이 석유계를 세워놓은 것 같은 심하게 말한다면 돼지율 그대로였다. 20세기 문명의 자랑이라는 전기가 여기까지 올리도 만무했지만 석유뿌리나마 안켠 집이 많았다. 불은 켰대도 불빛이 새어나올 창도 없는 집도 그중에는 있는 것 같았다. 유모의 일행이 들어간 곳도 이 집 중에 하나였다.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내려오기는 싫었다. 그래서 나는 발이 가는 대로 따라갔다. 그것은 이 불악의 맨 끝 이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이 불악에서도 제일 날림으로 꾸민 헛간이었다. 벽은 모두가 가만히 짝이었다. 한동안 불을 켜고 멋을 치우고 하느라고 법석을 피우더니 어린애 우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그것은 아까 등에 매달렸던 어린건 요량에서는 갓난의 울음소리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나의 딸년 또래의 젖먹이 울음소리였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자그만치 셋씩 나는 속에서 폭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꿀꺽 참았다. 그 풍더분하고 순박해 보이는 얼굴 어디에 이렇게 앙큼스러운 일면이 있었던가 싶어 나는 어둠 속에서 유모의 얼굴을 그려보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온후한 맛이 도는 그 눈원절이 더없이 후해 보이는 코 덤덤하게 담은 입 오줌똥이나 이었으면 격에 맞음직한 그 얼굴 어느 구석에 그렇게 앙큼스러운 일면이 있을까 유모는 말소리까지 그랬다. 덤덤한 게 어딘지 어리석어 보였다. 웃음소리만 해도 그렇다. 앙칼진대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얼굴로나 체격으로나 음성으로나 여유가 있는 유모였다. 그 유모가 그럴 수가 없지. 사실을 눈앞에 놓고는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제서야 유모를 다시 한번 뜯어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눈갓이 알로 축 처진 것이 얼굴 답지 않게 요염한 인상을 주는 것 같기도 생각되었다. 엉겁결에 갓난 것이 잡는 소리를 한다. 매라고 어르는 소리가 나더니 아휴 이런 놈의 팔자가 있담. 지 자식 저지 저거 안다를 하는데 남의 자식한테 젖을 먹이로 다닌담. 세상은 고르지도 못하지. 하고는 한숨이 꺼진다. 아이고 이 사람아 빈말이라도 그런 소리랑 말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아이 아니면 다섯 식구가 고태골 갈판이요. 이것은 남편의 말이었다. 암만 해도 애가 죽을 나나 보. 어째서 못 돌리고 이렇게 감기가 심할까? 말 거취가 젖먹이가 몹시 앓는 모양이다. 과연 조금 있더니 깔딱 넘어가게 기침을 한다. 요새 며칠 제때를 못 맞춘 것도 그 까닭이었구나 싶었다. 그러고 보니 아내의 불평에도 일리는 있었구나 했다. 또 한바탕 기침이 터졌다. 그 망할 놈의 기집앤 처먹기도 해. 띵띵 불어가지고 가도 그저 홀쭉하게 빨아 댄다니까. 나는 즐겁을 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쫓기는 사람처럼 불이 나게 비타를 내려와서 그 불악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 와서야 숨을 내쉬었다. 까닭 없이 괴로웠다. 거기 있기만 하면 점점 무서운 말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괘씸한 년. 득 성냥을 그어서 담배를 붙여물고 나는 한참 동안이나 산등성이를 올려다보았다. 괘씸한 요량에서는 연놈을 한번 휘둘러봤으면 싶었다. 속이는 것보다 속은 것이 더 분했다. 처음부터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라도 자식 없는 젖이 날 데가 없을 게고 나 또한 그렇게 수수대 속처럼 차지는 않은 터고 보니 그만 거쯤이야 양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한 자기를 감쪽같이 골려 먹은 유모가 밉다 못해 분했다. 깜찍한 것들 어디를 좀 보자. 15원이나마 없으면 너들도 어려울걸. 나는 길을 걸으면서 혼자 되뇌었다. 내가 자식을 굶겨주기는 아니 있더라도 네 젖은 안 먹일 테다. 정말 저 때문에 큰일 났어요. 내 젖은 그나마도 안 나고 유모 젖은 자꾸만 들어가고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오만상을 찌뿌렸을 말소리다. 아이고 짜증을 내더라도 방에 들어가서 나 냅시다 그려. 애는 배를 못 채워 잡는 소리를 하고 온종일 나 혼자서만 매대기를 치니 살겠어요? 아이볼 계집애를 하나 얻어주든지 식물을 하나 구해보든지 이제 그만 해도 하고 나는 방으로 들어와서 아내가 앉기를 기다려 그런데 여보 하고 말을 꺼냈다. 아내는 무슨 얘긴가 싶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앉았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를 하자고 드니 차마 용기가 안 난다. 아무리 유모의 한 짓은 괘씸하다 친다더라도 자식을 가진 어미로서의 그를 나무랄 똘이는 없다 싶었다. 그 말을 듣는다면 그 성미에 녹두방정이 나올 것도 겁 안 나는 바도 아니긴 했지만 그보다도 내 자식 줄인다고 남의 자식 굶겨주기라고 강요할 똘이는 없지 않을까 했다. 제 자식을 살리자고 유모를 구하는 아내의 모성애나 이 세상에 나올 때 어엿한 제 젖을 가지고 와서 부모의 가난 때문에 남에게 빼앗기고 골고라는 자식을 불쌍히 생각할 유모의 심정이나 자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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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애정임에는 다름이 없지 않을까 여기에서 젖을 뺏긴 쪽을 따진다면 그것은 유모의 젖먹이가 아니라 나의 딸련 이었다. 유모의 어린 것이 제 저통을 빨려고 하는 것은 부여된 권리였다. 15원 그러나 이것은 한 호의에 대한 사례였다. 호의란 것은 베풀 수는 있는 일일지라도 결코 그것을 강요할 성질은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당당한 주권을 가진 유모의 어린 것은 강요할 성질이 못되는 호의를 받고 그 대가로 권리를 빼앗긴 것이었다. 유모의 어린애로서 볼 때 그것은 심이 모순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모순이오 더 억울한 것은 자기의 자유의사에서 생긴 교환이 아니요. 부모의 자유의사 아니 돈이라는 야릇한 물건에 정복된 부모의 무능이 그것을 강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큰 모순은 그네들만 한데도 이렇게 모순된 교환 조건을 달게 받기는 하나마 결코 바라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저쪽에서 줄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이쪽에서 달랄 권리는 없는 유모의 젖꼭지였다. 나는 나 자신을 비웃었다. 확실히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 것을 제가 먹자고 애를 쓰는 아이를 나무란 나 자신을 조롱했다. 그리고 유아에게 맡은 저통을 맡긴 당자에게 반환했다고 유모를 욕한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쳤다. 자식에게 대한 애정으로 아니 남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은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먼 곳을 무릅쓰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왕복한 유모가 아니었던가 삼청동 막바지를 화동이라고 속여가며까지 눈이 말똥말똥하니 산 자식들을 죽었노라고 꾸며가면서까지 자기의 맡은 임무를 다하기에 노력을 한 유모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유모를 나무랄 용기가 다시는 안 났다. 그때 유모에게 대한 나의 감정이라면 동정이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정의감이었다. 나는 제가 맡긴 젖을 달라고 그 악을 떠는 어린 것을 떼치고 팅팅 부른 젖을 움켜쥐고 삼청동 막바지에서 계동 꼭대기를 달려올 때 유모의 심정을 이리저리 상상해보았다. 더욱이 병까지 난 어린 것을 떼놓고 투실투실하게 살쪄가는 남의 자식을 찾아 나올 때 유모의 표정을 상상해보고 있었다. 아우 참 싱거운 양반도 봤수. 남을 불러놓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앉으셨수? 네? 나는 그대로 잠자코만 있었다. 지금의 나의 심경을 그에게 이야기한 됐자 아내는 비웃기만 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은 일요일도 아니었지만 나는 사회도 안 나갔다. 아내는 아침부터 머리를 빗는다. 치마주름을 잡는다. 법석이다. 어딜 갈라우? 좀 나갔다 오겠어요. 집에 계신다지요? 어딜 가기에? 유모 한군데 말해볼까 해서 그래요. 내 곧 다녀올 테니까 아이 좀 보셔요. 유모 두고 무슨 유모를 또 구하러 간다고 야단이요? 하고 나는 펄쩍 뛰었다. 유모라고 쓰겠어요? 그 흔쾌나는 젖을 어떻게 하는 겐지 글쎄 요샌 빈꼭지만 빨리고 간다우? 필시 어떤 놈의 집자식한테 젖을 데이는 게야. 그러기에 그렇지 뭐요? 나는 한사코 아내를 만류했다. 유모의 젖이 시원치 않은 것은 요새 자기 남편의 병으로 돈이 몰리니까 배를 주려 그런 것이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지금 당장 뗀다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차마 못할 노릇이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설사 다른 데 젖 먹이는 곳이 있다손 치더라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노릇이고 아이 없는 어미에게 젖이 날 턱이 없고 제 자식 있는 사람의 젖을 얻어먹이는 것보다도 갈라먹이더라도 제 소생 없는 편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로 역설을 들렸다. 생각해 보구려 당신이 남의 집 유모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아무려면 남의 자식이 내 자식만큼이야 소중하겠소? 그건 사람의 본능인데 뭘 그러니까 두 집 유모 노릇을 한다 가정한데도 지 자식 없는 편이 되려놨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아내도 그럴성한지 주저앉고 말았다. 유모는 열시나 돼서 왔다. 나는 아내한테 눈짓을 해서 밥을 차려주었다. 바깥 어르신 좀 어떠시오? 나는 이런 인사를 하면서도 낯이 간지럽기는 했다. 좀 그만 합니다. 거참 다행군요. 유모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자 나는 더 말이 안 나갔다. 유모는 몹시 거북하던지 젖이 모두 새빠져서 하며 어린 것에게 젖꼭지를 물린다. 우리 성순이 한테 젖꼭지를 물릴 때마다 유모도 잃은 것 생각이 나겠구려. 까딱하면 큰일 나지. 아이 하나 기르기가 우리 같이 힘들어서야. 무심코 한 말이 것만 유모의 귓바퀴는 빨개졌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나 유모에게는 콕 찔렸을 것이다. 유모는 아무 대꾸도 없이 어쩔 줄 모르더니 아이고 몹시 시장의 돈가 배 가엾어라 하고 어린 것의 뺨을 어루만진다. 유모 어린 것 잃은 대신 자식이 하나 생겼으니 부디 잘 좀 키워주시오. 저것이야 바가지나 긁을 줄 알지. 뭐라 한다오? 나는 이렇게 웃음의 소리를 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유모는 그 말에도 대답 없이 얼굴만 불켜졌다. 그것이 더 안타까웠다. 나는 담배 연기를 내뿜 문구멍으로 새어든 햇살은 마치 빨래줄처럼 방을 가로질러 맞은편 벽에 못박히었다. 자줏빛 담배 연기는 물살을 이루듯 햇살을 칭칭 감고 돌아간다. 잘 먹우? 나는 유모를 돌아보았다. 예 아주 꿀떡꿀떡 넘어가요. 우리 성순이가 복은 많구나.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내 방으로 건너왔다. 어쩐지 지금의 내 자신의 생활이 유모의 그 생활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자신에 대한 증오가 무럭 치밀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벌써 써야 할 사직원이 여태 백지대로 있는 것은 내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신동아 57호 1936년 7월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중 이무영의 유모였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